10팀 오면 10팀이 시키니까.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데. 떡볶이 먼저 가야 돼. 아니 팻 미팅. 팻 미팅 끝나고 교인들 바로 그냥 오라. 그러니까. 일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일본. 일본? 부산으로 온 거 금방 오세요. 아니, 일본만 하는 게 아니에요. 떡볶이. 떡볶이 20명이잖아. 너무 좋아, 진짜. 주 3회. 다이어트 하느라고 4월에 아예 끊었습니다. 다이어트 하느라고 너무 좋아하는데. 밥 좀 배고있게 썰어주세요. 김파지는 마요. 저녁. 웬만하게 냉동상. 오전 남아. 그래서. 어색. 다이어트 하느라. 인 남아, 이 날. 가지고 간 매니저 고생은 나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어리든지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가라고 하니까 왜 가라고요? 난 쳐야지 미친 행동이 있잖아 가족도 속이셨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해 내일은 뭐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기념으로 나 손 한번 내밀어 봐 바람이 지금 나한테 춤도 안 하고 그냥 못 따라 제일 딱 그냥 나 평상에서 딱 뭐 마시면서 한 잔 하면 좋은데 프리미엄이 그래서 아 그럼 그거 두 개 다른 사람은? 다른 사람은? 네 다행이네 이거 다른 거를 잘해 이제 슬슬 골라나? 이제 슬슬 골라나? 이제 슬슬 골라나? 재현이는 봤고요 최근에 지원이 형이랑 호동이 형은 그 이후로 처음 보고 내가 민호 음악 방송에서 봤다 응원 갔다가 다른 멤버 다른 민호 응원 갔다가 1년 정도 됐나 그러면? 누가 오면서 라인에도 올렸다 지금 뭐 지원이 형 오우 조 피에로 라고 어? 피에로 아저씨 같은데? 아저씨 풍선이요 아저씨 풍선이요 컨디션은 괜찮죠 멤버들 왜 이렇게 안와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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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진짜 형이 열고 오고 있어 어머니랑 그 집이 어디예요? 우리 바로 옆집 바로 옆집이라고요? 그럼 그 집도 되게 이쁘네 어, 애플집 뭐, 펜션이니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당도 오는 거지 뭐 조립식으로 붙여놨네 오, 왔어 왔어 네, 이런 것들이요 이런 집이 나오면 그냥 건방지 건방지 얘도 조립식의 겉에 저것만 붙여놓은 거고 그거 붙인 거예요, 비빔물 해가지고 네,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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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 피오다, 피오다 피오 지쳤어, 지쳤어 지쳤어 어? 저게 피오인가? 어, 호동이 형 다 들어갔나 본데 왜 세 명밖에 안 왔지? 피오를 두 번 본 거 같은데 이게 뭐지? 왜 피오를 두 번 봤지? 호동이 형이랑 피오동이 형 하아 아 맞네 벌써 5일 하셨네 멤버들이 내일 모지야 하는 느낌은 기대된다 와 진짜 크다 어 뭐야 자동이구나 이거 오 깜짝이야 세팅 다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아 화덕 화덕이 필요하죠 화덕 왜 그런가 뭐야 괜찮다 잘해놨다 갈 기타가 잡혔다 뭐 그럴텐데 어디에 코스가 장난 아니다 와 저희 내일부터 60cm 짜리 나폴리 피자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깜짝 놀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. 피자 장인에게 보증받아온 실력이 있기 때문에. 드시는 분 아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. 아멘 스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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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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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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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